이게 조금 더 혀끝이 조금 더 있다 그것보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마비 오는데? 음 약간 옛날에 우리 대전에 꽂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기억나지? 일부러 그랬구나? 참가주는 척한게 아니라 찬도국이랑 감사합니다 이렇게 탁실해 내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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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롱팡 롱팡 셀프코너에 넣어봐 이거 넣어? 짠 먹으니까 귀여워 이게 셀프코너 중인가? 아 그런거보다 맛있어 한 10인분 먹고 있는데 3만원 바꿔먹어 무조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바꾸기 하나? 바꾸는 소스 아 이거 맛있는데? 아 어 사장님 혹시 이거 저희 대표상계부 3인분 시켰는데 무한이피로 변경은 안 되죠? 지금은 돼요 어 그럼 변경해주세요 네 이거 바꿔줄게요 아 그럼 이거 추가할 때는 그냥 인분 이렇게 몇인분 이렇게 아니요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대박만 주세요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언제부터 쌍추가 가리고 있었었어요 아니 내가 웃기도 했는데 웃기네 감사합니다 너무 웃기다 네 너무 웃기다 되게 맛있군요 이렇게 이렇게 튀김 거기다 대박 주세요 네 대박만 드리고 이따가야! 가름 돋는 거 알려줄까? 응. 영상 찍을 때마다 이 옷 입고 있어. 응. 난 이 옷밖에 없는 사람이야. 대부분의 펜트패가 하루인 줄 알지. 흑사 진짜 단벌 신선. 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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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치. 치. 헛. 디지. 덥. 양 너무 많다! 너무 맛있어. 어때? 싱거워? 딱 됐어? 완전 이쁘지? 하늘 봄이 먼지가 좀 있긴 이쁘다. 미세먼지? 약간 뿌연해. 야 너는 엄청나게 행복하다. 너보니까 부럽다. 어이 젊은 양반. 어디 봐 여기 봐. 소스 없는 부분만 먹었어. 왜? 공격찌개? 네. 거의 없던데? 많이? 엄청 이거 다 이런거 전부 다. 하얀거? 붙은거 다 떼서 완전 깨끗한 홍합으로 만들어야 되던데? 어... 이거 3,000원 주고 샀는데 홍합병 끓이려구요. 이만큼 다듬었어요. 이만큼 다듬은게 아니라 이만큼 씻었어요. 이게 겉에 모든 거랑 그리고 이런거 다 떼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거 이런거 그리고 일회용 소세미도 겉면을 이렇게 깨끗이 닦아준 다음에 그리고 이게 수염이래요. 이거는 이쪽 입구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떨어져요. 마를 것 같이래. 왜? 어? 그거는 왕대빵인데? 보여줘. 이 왕대빵 조개. 어 그거는 까다가 손 완전 아잠할 것 같은데 오빠? 그건 그냥 먹으면 되나? 어? 잘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생충이네. 기생충이 진짜. 아 진짜 이거 뭐 아니 굴 손질이 이렇게 힘들고 안 먹지 뭐 우리가 굴을.. 아니 굴이 아니면 뭐냐 이거 홍합 홍합은 우리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 이렇게 자기네들이 문지르면 된다고 한데 문질러도 하기도 안 시킬 것 같은데 이런거는 그냥 사서 드세요. 홍합도 시켜드시고 아 오빠! 이걸로 바로 됐어! 이렇게 하는 건가 봐 어떤 놈이 사람은 도구를 쓰라고 그랬어 도구 쓰지 말고 홍합은 뽀갑으로 하시다 아 하자 합시다 와 냄새 장난 없어 오늘의 안주는 오늘은 진짜 안주 오져요 뽀가탕이랑 이거는 차돌절면 그리고 이거는 햄버거 키렉스 버거인가 그거고 교리랑 그리고 술은 비타오베 이거 너무 맛있어서 또 사왔어요 시청자 시청견 비벼수 싸우 깨를 안 뿌렸네 안 되면 포기하면 돼 쫄면 맛있어? 우선 쫄면부터 한 입 맛보겠다 소리가 엄청 큽니다 음 맛있다 차돌이랑 쫄면이 엄청 잘 어울리네 언제부터 나눠야 돼 앗 비타오베는 진짜 맛있다 우리 피땀 피땀으로 만든 홍합탕이잖아 잘 먹으면서 해 내가 차돌은 고기 없는 거를 떠줬어 뭐라고? 차돌 고기 없는 부위를 떠줬어 기름 부위를 떠줬다는 말이야? 그럼 왜 줘? 뜨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리고 염색도 안 했다 염색약 산지 염색약 11월 27일인가? 하여튼 11월 말에 염색약 사놓고 아직도 안 했다 지금 오늘이 12월인데 12월 11일인데 2주.. 2주가 넘도록 염색약 사놓고 말하고 있네 제가 안주를 해봅니다 안주가 벌써 떨어져가는데? 역시 우리는 안주빨? 탑돼지 안주빨? 아니면 손에 피 한 방을 안 넣지 빠져나갈 거면 착각한 타입 다시 또 받아들여서 풀기 혹시나 온 사람인은 사실은 유심히 봤을 텐데 치선 금방 돌린다는 건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목격자 증언을 반박하게 말해봐요 말해봐요 비타모베가 이슬이 12도거든요 알코올이 근데 근데 술맛 진짜 거의 안나고, 거의 비타올에 먹는 느낌이여가지고 진짜 술술 먹다가 어느 순간 이제 취해서 기억을 잃을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술이랄까? 너무 맛있다 근데 근데 이 버거 거북이 같아 이건 치즈 없는 계란이거든? 다 내꺼야 내꺼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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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야 2차 안주 소개하네 이제 할꺼야 2차 안주는 당근 치즈도 넣었어 치즈 넣은 계란말이 치니가 한 계란말이 여기 가까이 와 이쪽으로 너무 가까우면 아주 적당히 이렇게 김이 안 보이는구나 뜨거움은 너의 몫이지 화면은 빨개 여기 안 빨간데 여기는 얼굴이 완전 voll쫌 너무 현실적으로 나오면 안좋지 나는 진짜 술 먹고 얼굴 좀 안 빨갯었으면 좋겠어 술 먹고 술 한잔만 먹어도 얼굴 빨개지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파운데이션 발라 집에서 받을 수는 없잖아 왜 그렇게 매정하게 말해 갑자기 이럴 때 또 ENFP라고 해야지 아닌가? ISTJ ENFP니까 갑자기 왜 나와 바보야 둘 다 핑크색이 있으니까 둘 다 돼지같이 나오는데 오빠 안 알아? 근데 둘 다 돼지는 맞아 오빠 돼지잖아 여기 밑에는 다행히 안 나와 지금 화면에 하지만 얘는 나오겠지? 처음처럼 깔라마시를 가져왔는데 깔라마시가 12월 14일까지 유통기야 딱 오늘 먹으면 끝나겠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납작만두 이 뭐냐? 이름 뭐더라? 대구 납작만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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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우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저번에 저 영상에 나온 적 있긴 한데 아무튼 그거 이게 비터백 소주 색 아니야? 비율 잘 됐어? 속이 없다 폭빙 안경 청정기 청정기가 오방이에 모리차 끓이고 있고요 청정기는 거의 미쳤고요 귤 구워 먹기 얇은 거 대박 이거빵 균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칠겨 입고 열심히 유부초밥을 만들고 있는 임친이 군입니다 군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얼굴에 그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나이가 많으시지만 그래도 군입니다 치니 군? 개수작이라뇨? 실제로 법고용에 의해 유죄 판결 받은 사례도 있는데 만둣국이랑 떡만둣국 떡만둣국이랑 유부초밥 떡만둣국이랑 유부초밥 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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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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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초점을 그냥 내가 손을 떨어서 그런거 아니야? 아 그런가 보다 음 음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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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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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중간하게 남은 밥으로 만든 주먹밥인데 안에는 장조림이랑 장조림이 더 추가하더라고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역시 만두국에 만드는 고향만두다 음 음 음 음 많이 먹으면 좀 질리더라구요. 나 얼굴 살짝 빠지지 않았어 오빠? 그냥 기본에 아무것도 안진거냐. 다른거야? 아니 그건 그냥 소보로. 튀김소보로가 이거 아니야? 이건 뭔데 그러면? 그냥 소보로. 아 이건 그냥 소보로구나? 근데 완전 맛있는데? 이거 상승장 먹은지 너무 오래되가지고 기억이 안나네요. 음? 맛있다. 확실히 달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두개도 쌉가능이겠는데? 완전 맛있다. 진짜 겉바속촉이다. 이 소보로 부분이 빠삭빠삭해서 진짜 맛있어요. 제가 캐논카메라 쓰는데 이게 자동소점이 진짜 느리거든요? 근데 인스타 보다가 소니 이번에 새로 나온 카메라 체험장 같은거 모집하길래 바로 신청했어요. 당첨되면 좋겠다. 저 당첨시켜주세요. 내가 아침에 먹으라고 밥 남겨줄게. 근데 성심장이 소보로 자체를 엄청 잘하는 것 같아. 그치? 소보로가 엄청 맛있다. 고로케 카레 고로케랑 야채 고로케 그랬지? 어? 뭐지? 케요네즈 묻어있는게 야채 고로케. 난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거 좋아. 감자랑 감자 이렇게 들어있는거 좋아. 감자 이렇게 들어있는거. 맛있당. 짠. 음! 고로케 이거 얼마야? 진짜 안에 꽉 차있어 완전. 이렇게 반죽에다가 고로케를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넣은 것 같이 완전 꽉 차있어. 그 보통 그 빵집 보면은 안에 고로케가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느낌이잖아 만두처럼. 근데 얘는 진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푼 느낌이야. 장난 없네. 근데 고로케 진짜 맛있다. 완전 안이 꽉 찼어요. 장난 없어. 대전 사람들은 좋겠다. 이런 고로케 맨날 먹을 수 있어서. 동다리에도 성신당 적혀있었네. 지금 처음 봤어. 카레 고로케. 양파 엄청 크다. 안에. 안 보이져? 보이나? 안에 양파 엄청 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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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는 파래 파래 조합이 좋겠다 조합이 좋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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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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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의 메뉴는 마라팡 일부더러에 잘 먹겠습니다 그전에 먹던거랑 비교하면 어때? 야채 이게 맛있네 배달시킨 마라탕 맛이랄까 물을 더 적게 넣어야 되겠다 물을 1,000ml 넣으라고 적혀있더라구요 근데 1,000ml 다 넣으면 안될거 같아서 일부러 750ml 밖에 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연해요 원래는 하우츠 마라소스 먹었었는데 그거는 조금 달달하면서 마라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달달함은 없고 어 근데 이게 이게 혀 끝이 조금 더 있다잉 그것보다 지금 이렇게 왔어 그게 그거라서 그런가봐 매운 그거 음 나도 뭐가 왔어 그치? 얼얼하지 우리가 원래 먹던 하우츠 마라소스 같은 경우는 이런 얼얼함은 좀 덜하긴 해 물을 적게 넣었으면 더 얼얼하게 진짜 마라탕처럼 먹을 수 있었겠다 먹을수록 얼얼한게 있네 먹을수록 얼얼한게 있네 버섯이랑 고기랑 이번엔 김치 아니면 뭐냐 알배추랑 고기랑 알배추랑 숙주를 엄청 넣었는데 왜 칼에 앉아있어 이렇게 서도는 안 보이는 이렇게 서도는 안 보인다 그러면 아까 안 레이밀랑